구독! 좋아요! 알라돌리죠! 제품인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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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가 아아! 오마 오마! 자! 다리 깎기! 다리 깎기! 다리 깎기! 아아!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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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울어? 형아! 형아! 여기 이렇게 이렇게... 이게 아프지 말이다! 아아... 여기... 여기 말라고 했잖아! 가보자!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... 알았다! 알았다! 알았다 그러냐? 너도 내 팔 한번 깎아! 진짜 깎겠다! 바람 진짜 깎아! 너 거기 서라! 야 너 거기 서라! 아아... 아아... 왜 그랬어? 으... 발걸아... 너무 아우다... 야 이거 조심히 하지! 그거 거기... 나 형아 때문이다! 형아 때문! 형아이... 니가 이렇게 할게 아니다 형아 먼저 그래야 자 너 이렇게 울음 뚝 그치면 형이 너 해달라는 거 해줄게 해, 해달라는 거? 형이 너 해달라는 거 안 열면 해준다 그러면 나, 나 과자 사먹게 천 원만 줘라 뭐? 안 주는 거까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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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금방 가서 줄게 형아 빨리 갖고 와라 형아가 진짜 천 원을 준다고? 엄청 짠돌인데 내가 우니까 천 원을 그냥 주네 이거 혹시 내가 울면 형아가 이것저것 다 해주는 거 아이가? 좋았다 꾸덕 어이 duż ㅋㅋㅋ 뿌 하지아 lá 그거 사 봤어? 형아 이거 꼬북집인데 엄청 맛있다 엄청 맛있어? 장난 아니다 인절미 맛있다 인절미 인절 사줄 볼 것 없이 맛있지 아이 참 무슨 맛인지 참 궁금하네 꼬북집 맛있어 내가 준 천원으로 산 그 절미절미 맛 꼬북집 무슨 맛인지 참 하나 정도만 딱 먹어봤으면 좋겠네 형이 사주는데 왜 또 뺏어 먹으러 가는데 아니 무슨 맛인지 궁금하니까 아니 전에 먹어봤잖아 나 처음 봤어 그래 완전히 조금만 먹어볼게 아니야 아니야 울지마 왜 또 울어 나 저다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저다 뺏어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먹을거야 아 아 아 아 아니야 아니야 너 다 먹어 울지마 울지마 아니야 형아 안 먹어 야 뚜 뚜 형이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뭐 과자 먹으니까 아저씀아 음여수형 벨어 먹으려 형 금방 가려 à accordingly 오지마 그거 내가 오니까 진짜 다 해 주네 그를 지뚱 야 Nej money 신난 IT baj차 ey 이제 마 이게 아 미쳤어. 와... 엄청 시원하다! 전화지 냉장고에 있었어. 와... 과자랑 이녀석 너무 맛있는데? 왜 그래? 아니야, 나 간지러워서 그래! 몸을 먹으려 그랬어! 하나? 응, 맛있게 먹어! 내가 쓴모도 해야지. 흐흐흐흐흐흐 아잇 멍! 쟤주면 왜 이렇게 자주 울지? 이거 진짜 완전 편한데?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아 뭔가 이상해 요즘에 시오가 너무 우는 거 같은데? 흐흐흐흐흐 애들이 우는 이유 똥 쐈을 때는 흐흐흫 시오가 똥썼노? 벽아 팔이 짧다 야 나 이거 불 끌려고 이거 요만큼인데 아 나 이거 으으 불을 너무 끄고 싶었는데 내 팔이 와 이렇게 짧노 아아아아아 세우자 아니 아니 그래도 나는 저기 있었고 난 다리 옆에 있는데 니가 이렇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sc... 고맙다 무슨일이야x2 신 maskedился 왜 울어 나는 들고 싶은데 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내 목 nuestros 이 조직 christ 야아아아아아 야 너 잡때도 잡기 그랬더니 바래옵해 있는데 왜 그러다 하아아아아앜 아아앜 아아앜 아 아 알았어 알았어 울지마 울지마 내가 이렇게 자 아하핳 아핳한 단들봐야지 히히히 흐흐흐흐흐 어이 참 나 요즘에 집에 있는 게 완전 편하다 내가 울면은 통화가 다 해준다 그래갖고 계속 울고 있다 역시 쉬운 놈 좋아요 혁아 뭐하러 왔지? 나 게임하고 있어 아 진짜? 혁아 나도 한 번만 해보자 나 이거 끝판 거의 다 왔어 나 이거 하고 해 내가 한 번만 해 볼게 아니 나 이거 지금 거의 다 꼈어 혁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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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경아가 계속해라! 경아 게임해라! 나 게임 안한다! 나 게임 싫어한다! 나 게임을 게임 짜고 싶다! 경이 다해라! 나 게임 싫어한다! 경아 다해라! 그 시우야! 응? 나 라면 좀 끓여주면 안 돼? 라면? 응! 혁양아 끓여라! 네가 끓이는 라면이 맛있잖아! 좀 끓여줘! 아이 귀찮은 게... 라면 끓이는 게 난다! 라면 끓이는 게 난다! 라면 끓이는 게 난다! 라면 끓이는 게 난다! 알았다! 내가 라면 끓여줄게! 라면 끓이는 게 난다! 이제 안 통한다 시우야! 뭐지? 경아가 왜 이렇게 울지? 엄마한테 전화 왔네! 여보세요! 네 엄마! 청소요! 알겠습니다! 아이 청소하기 귀찮은데? 시우야! 빨리 와봐! 무슨 일인데? 엄마가 여기 다 집에 청소해 놓으래! 청소하기 진짜 귀찮은데? 나도 귀찮더라고... 청소하기 싫은데!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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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는 정수를 진짜 하고싶은데 다리를 다 작은먹을지도아! 아아아아아안돼요erm.. 하하하하하 너무 아픈데 쉬용이야 잘했어! 성아! 성아! 이겨라! 아기분을! 나 아픈 척 하고싶은데 성아, 내, 내가 청수할테니까 좀 앉아서 쉬어라 아니다, 나도 청수할거야 아 아니다 형아는 쉬어라 다리 아프니까 아 그러네 청소 다했다 왜 이제 청소 다했냐 다했다 힘들어 엄청 힘들다 왜 또 울어보시지 너 전화 통화하는 거 다 들었거든 다 들었나 아주 그냥 한 번만 더 거짓말로 이렇게 울면 아주 그냥 확 난다 알았다 절대로 우리 엉뚱이들 주위에도 이렇게 막 거짓말로 우는 친구 있나 나처럼 이렇게 툭하면 울지 말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낼 때럼 또 아 아니다 아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